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정상세포가 변질된 세포로 변할 수 있어서 질병이 발생한다.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 질병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한다면 질병은 치유될 수 있다. 현대의학은 오랫동안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질병의 원인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질병의 원인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질병은 치유가 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치료법만 발전되어 오니까 치료라는 것은 질병에 걸렸을 때 발생하는 아주 불편한 증세들만 완화시키고 결국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전자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이거 어떻게 하면 유전자를 회복하는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해야 되지만 아직도 그럴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유전자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내면적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회복시키려면 결국 약이 아니라 수술이 아니라 뭐를 바꿔줘야 돼요?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환자가 그 새로운 내면의 환경과 새로운 외부적 환경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유전자는 회복돼. 그러면 병원에서 할 일이 있어야 없어요? 없게 됩니다. 지금 현대의학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위기를 많은 의사들 자신도 모르고 있고 일반인도 모르고 있고 그냥 옛날 방식대로 그 증세만 치료하는 그러한 치료법을 맹목적으로 장님들처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복이 많다고 할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제는 유전자를 회복해서 질병이 치유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전혀 새로운 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방법의 치료 즉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건 틀린 전제입니다. 발전시킨 치료법은 더 이상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유전자라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변할 수 있고 그 환경은 우리의 무엇에 달려있다?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에서는 항상 유전자가 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유전자가 변하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유전자가 매일매일 항상 우리 몸 안에서는 변하고 있다면 우리 몸 안에서는 항상 암세포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항상 유전자가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암환자가 되어야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 그렇지는 않은가 하면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우리 몸 안에서는 그 암세포를 죽이고 있습니다. 즉, 암이라는 병은 매일매일 걸리는 병이고 누구든지 누구든지 몸에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으니까 매일 걸리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병은 알고 보면 병이 아니라 일상적 현상입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의 몸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느냐 그 이유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요. 첫째, 내면의 환경에 외부적 환경은 변하지 않더라도 내면의 환경은 우리 사람들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합니다. 그렇죠? 짜증나, 속상해, 열받아 매일매일 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그렇게 내 마음이 변하는데 어떻게 내 유전자가 변하는가 그거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죠? 음 그럴 것 같긴 한데 반드시 그렇게 변합니다. 지금 우리 인간들은 특히 이 전자파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컴퓨터에서도 전자파가 나와요. 어떤 전기제품 혹은 전자제품 전기가 흐르고 있는 모든 전기제품이나 전자제품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전자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파 라는 게 뭐예요? 파 우리가 음파 전자파 또는 그 파라는 게 뭐예요? 파 파라는 것은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에너지가 흐를 때 파동으로 흐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에서 태양에너지가 지구로 올 때 그 전기줄로 오는 거 아니죠? 태양에서 발전된 전기가 그냥 우주 공간을 통해서 에너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주노조파남보 라는 것은 뭐가 달라서 우리 눈에 그렇게 일곱 가지 색깔로 보이게 파동이 조금 달라요. 각각 그래서 그 파동이 빨간색 빨주노조파남보 해가지고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있는데 빨간색 파장이 빠를까요? 보라색 파장이 빠를까요? 보라색 파장이 빠릅니다. 빨간색은 늦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보라색은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빛의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파장이 달라서 우리 눈이 그 파장을 넣는 것은 빨갛게 느끼고 빨간 것은 보라색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러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이크로웨이브는 뭐게? 그것도 자, 여러분 부엌에 마이크로웨이브 있죠? 거기서 나오는 거를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해요. 웨이브는 뭐예요? 그게 파장이란 파동이란 말입니다. 웨이브는 파도 파도를 웨이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알고 보면 뭐예요? 전자파예요. 엑스레이 전자파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파동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다르게 붙였지 그런 모든 것들 우주선 감마선 이런 것들 전부 전자파예요. 그런데 우주선 엑스광선 이런 전자파를 쪼이면 눈에도 안 보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느껴요. 안 느끼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 속으로 뚫고 들어가요. 빛인데 뚫고 들어가요. 뚫고 들어가서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켜요. 그래서 방사선을 많이 쪼면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돼서 그래서 유전자 변질되면 그 정상세포가 암세포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자파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좋은 전자파면 괜찮아. 예를 들어서 빨주노초파남보라는 그런 색깔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빛들은 주파수가 참 좋은 주파수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유전자에 손상을 미치는 에너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빨간색이 있고 빨주노초파남 이제 보라색이 탑시다.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에서 보라색까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기서 주파수를 하면 아주 천천히 점점 빨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파수가 달라지 빨주노초파남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보라색보다 더 주파수가 빨라진 전자파를 뭐라 부르게 자외선이라고 불러요. 자외선 이 자외선이 되면 드디어 엑스레이하고 탄나집니다. 그래서 세포 속에 들어와서 유전자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쪄면 피부 암이 생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주파수가 빨간색보다 더 낮아지면 그건 무슨 선이라고 그래요? 적외선이라고 그래요. 적외선이 딱 되면 더 이상 눈의 색깔로 안 보입니다. 적외선은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게 열입니다. 열입니다. 그래서 캄캄한 방에 딱 들어갔는데 온돌이 뜨뜻하면 그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적외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적외선을 보려면 적외선 안경을 껴야 돼. 그 안경을 껴면 장판에서 빨간색이 쫙 올라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라 그래? 가시광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광선 이게 전자파예요. 전자파에서 우리 몸에 아무 해를 끼치지 않고 좋은 전자파는 가시광선 전자파예요. 아시겠죠? 전자파 가시광선 이보다 에너지가 여기 자외선보다 에너지가 더 높아지면 X광선 우주선 감마선 이런 광선들은 다 방사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를 다 파괴해요. 여러분이 맨날 사용하는 핸드폰 아주 나쁜 전자파가 나옵니다. 자외선 이봇도 센 그래서 너무 많이 쓰면 전자파가 속으로 들어가서 특히 뇌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뇌종량을 일으킨다고 해요. 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홍보가 돼 있지 않아요. 홍보가 안 된 것도 다 정치적 경제적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사실을 처음 밝힌 과학자는 아주 고생을 했어요. 죽을뿐 했어요. 왜? 핸드폰 판매에 너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이 사실은 그래도 계속 이것은 진실이니까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는 부인할 수 없도록 결론을 내놨습니다. 그럴 때는 이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졌어요. 세상은 이렇게 굴러가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에서도 이것을 다 인정하고 핸드폰의 위험성은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핸드폰이 나쁘다며 이래 샀다가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완전히 해롭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저는 속초에서 살다가 서울 가면 괴로워 죽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서울에서 서울 공기가 나쁘다며 해사무선 그냥 잘 살아요. 그런 것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적응이 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적응이 될수록 뭐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유전자가 적응시키느라고 아주 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환경 이라는 것이 외부적인 환경이 내 몸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설악산을 쳐다보니까 거기에 눈이 쌓여 있고 정말 멋있다 라는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환경 아니에요. 외부적 환경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와 아름답구나 라고 말하면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그 아름다움이 느껴지면 놀랍게도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뇌파가 바뀝니다. 우리 몸에는 항상 뭐가 흐르고 있어요? 전자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뇌를 찍으면 뇌에 흐르는 전류가 파동으로 나오는 것을 뇌파라고 해요. 심장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심장 찍으면 그걸 심전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근육도 그렇고 장도 그렇고 전류가 흐르고 있고 전류가 흐를 때는 반드시 전류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런 파동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파동이 흐르고 있으면 그 파동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유전자에 영향을 핸드폰 이렇게 하면 궁극적으로 뇌세포의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정상적인 뇌세포를 뇌종양세포로 변질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변질 요소들을 우리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여러 나쁜 요소들 거기다가 술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온갖게 들어가서 삼겹살 뭐 이렇게 기름진 음식이 들어가면 피가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순환이 자란대요.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기다가 담배 부어줘 서울 공기 나쁘죠. 이런 여러 가지 나쁜 환경들이 다 들어와서 결국 유전자를 변질시키니 그런데 서울에 살아도 술 먹고 살아도 사니까 암세포가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서울사람이 전부 다 100% 암환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 암세포가 생기면 부지런히 그 암세포를 죽여줘요. 그러니까 암은 우리 모든 사람이 매일매일 걸리는 병이에요. 그런 걸 하도 매일매일 걸리니까 걸린 거 걷지도 않아요. 매일매일 걸리는 게 뭐니까? 정상이니까 정상이에요. 제가 이상구 박사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오늘도 제 몸에 암세포가 생기고 있어요. 암에 걸린다는 것은 무엇이다? 정상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들의 외부적 내면적 환경이 항상 정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핸드폰 쓰죠. 테레비에서도 전자판 나오죠. 이 환경이란 것은 지금 암 걸리게 딱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체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면역체계가 없으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래서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일수록 암이 더 어떤 암일까요? 더 쎄 암, 세고 악한 암이 됩니다. 여러분 암이 생길 때부터 어떤 암은 쎄 암이고 어떤 암은 약한 암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암의 종류가 결정되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게? 여러분의 면역력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비교적 면역력이 강하면 암은 처음부터 쎄고 나쁜 암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생겨봐야 양성종양이 생겨요. 우리가 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일수록 악한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위암 사기다. 그러면 그동안에 면역력이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찍어보면 호기암을 떼서 조직검사를 해보니까 악성암이 아니라 양성종양이다. 그것은 유전자가 아직도 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나타날 때 딱 해보니까 암 말기고 어떤 사람은 양성종양이고 그것은 무엇에 달려서 다르다? 따라서 면역력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말기암을 가지고 계시고 그 암이 아주 나쁜 암일지라도 여러분이 뉴스타트로 드디어 유전자가 작동하기 시작하고 면역력이 회복 단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암은 어떻게 될까? 암은 활동을 정지합니다. 활동을 정지하고 암은 숨어요. 그래서 그 악성암이 어떻게 돼? 점점 순하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들도 결국 자기의 유전자들이 무엇에 반응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내면적 환경에 따라서 암세포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의 면역력과 암세포의 활동은 아주 미묘한 아주 예민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녀부터 시작해서 정말 내면의 환경을 이제 외면은 다 똑같으니까 내면의 환경을 정말 조금이라도 밝게 긍정적으로 웃음이 없게 없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웃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이 즐겁게 웃어보자 쓸데없이 미친 척 하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러분 아침에 스트레칭 마치고 우리 그렇게 노래하고 그러니까 확 내 마음이 환해져요 안져요?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유전자가 작동하지 않던 유전자가 켜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그게 켜지면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조금 더 많이 생산되어 가지고 내 마음을 기뻐하게 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안 변할래. 몸이나 빨리 나아야지.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환경, 우리가 내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내 유전자가 나쁘게 변해서 암세포가 생긴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여러분이 긍정적인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뉴스타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자 지금부터 그래서 다 같이 있을 때 강의실 내 분위기는 참 좋은데 실패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이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딱 뜨면 어디하고 연결되버려. 내 유전자는 서울로 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하면 뉴스타트 환경이 내 내면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이거를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성공하시는 분들은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 이 핸드폰이 문제구나. 그래서 나는 이메일이나 문자나 온 것을 하루에 15분만 체크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통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서없이 그냥 하면 여러분 내면의 환경이 서울에 있을 때하고 똑같아요. 외부적인 환경만 변했죠.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에게, 애교로부터 잘 회복해서 나가다가 서울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착착 나빠지는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봤지만 이 부분은 특히 뭘로 나타나냐면 몸 안에 염증이 확 발생해서 금방 빈혈 정체가 확 와요. 헤모그로빈이 잘 유지가 되다가 탁! 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전화하면 다 골치 아픈 소식 밖에 없지. 그렇죠? 인생은 골치 아프다가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좀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툭 떨어져서 수요를 받게 된다고 저는 그게 의사로서요. 이렇게 될 수도 있나?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나온 연구 논문을 뒤졌습니다. 그 환자의 상태를 좀 제가 이해하기 위하여 그랬더니 요즘 무슨 학문이 발달하고 있냐면 사이코 이뮬널로지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코. 그 뭐냐? 정신과 우리의 뭐예요? 사이코는 정신입니다. 그렇죠? 사이코에다가 이뮬널로지. 이뮬널로지는 면역학이에요. 사이코 이뮬널로지라는 게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 정신 상태가 이 면역 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래서 이 면역 세포가 인플라마솜 이거는 제가 의과대학생 때 들어본 일도 없는 새로운 물질이 발견이 됐어요. 저거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염증 물질입니다. 염증 촉진 물질이라고 할까요? 지금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화를 탁 내면 우리 몸을 흐르는 뇌파가 나쁜 뇌파로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즉시 변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몸을 흐르는 전류를 생체 전자파라고 해요. 그 생체 전자파가 나쁜 파로 변해요. 변하면 즉시 이 인플라마솜이라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작동해서 몸에 염증을 확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면서 이분의 경우에는 그 해모그로빈, 이게 탁 떨어지는 것을 보면 이 면역 세포가 적혈국을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혈국을 공격하니까 툭 떨어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혈을 받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처음 봤어요. 너무나 확연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곧 우리의 내면적 환경과 우리의 유전자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생기면 우리 몸 안에서는 몸 안에서는 어떤 현상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냐면 이게 암세포입니다. 이게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런 유전자를 가진 암세포 죽이는 것을 전담하는 T세포라는 세포입니다. 암세포 죽이는 일을 하는 세포들이 우리 몸에서 T세포라는 세포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NK세포라는 세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암세포가 싸우는 주축이 되는 면역세포를 T세포라고 불러요. 이 T세포 안에는 뭐가 들어 있냐 하면 이 유전자가 들어 있어요. 유전자는 이런 초록색 유전자도 있고 이런 유전자도 있고 이런 빨간색 유전자도 있고 노란색 유전자의 색깔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각각 다른 종류의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입니다. 이 빨간색 유전자는 암세포가 생겼을 때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자연항암 물질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된 상태는 유전자가 꺼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려면 일단 이 T세포가 암세포에게 아주 가까이 접근해야 돼요. 접근해서 접근만 해봐야 암세포가 안 죽어요. 지금 암세포는 어떤 형태예요? 아주 둥그스루합니다. 암세포가 싱싱한 암세포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게 접근을 딱 하면 이 유전자가 이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쫙 켜집니다. 유전자가 켜지면서 저 T세포의 모양이 확 달라져요. 이렇게 달라져요. 여기서는 동글동글하던 T세포들이 이렇게 길쭉 넓적해져 버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쫙 켜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뭘 생산하고 있어요?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니까 보세요. 암세포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폭삭 꼬꾸라죠. 이래서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몸에서는 이런 현상이 매일 매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암 환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암 환자이시지만 암이 생기기 이전에는 즉 여러분의 T세포가 이 일을 잘 하고 있을 때는 암 환자 아니었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지구상에 태어나가지고 암세포가 여러분 몸속에 생길 때마다 아주 잘 죽여 오고 있으신 분들이었어. 왕년에는 전문가였다고. 그러다가 내가 왜 이렇게 암 환자가 되었냐? 왜 그래요? 암세포가 매일매일 우리 몸에서 생기는 것은 정상이요. 그럼 내가 왜 암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내 T세포들이 이렇게 암을 죽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옛날에는 내 T세포가 저렇게 암세포가 생기는 쪽쪽 잘 죽이고 있다가 이제 와서 암세포를 못 죽이는 상황이 된 이유가 뭘까요? 그걸 밝혀야죠. 그럼 그 이유는 첫째, 이 빨간색 유전자 즉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 항암 물질이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작동을 켜지지가 뭐예요?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왜 옛날에 잘 켜지다가 안 켜지느냐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켜지고 있었던 옛날에는 내가 암세포 죽이는 전문가였어. 그런데 이게 무슨 이유로? 이게 꺼져 버리고 안 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기는 암세포를 더 이상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암 환자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암 낳는 방법은 뭐예요? 이 유전자가 왜 꺼져 버렸냐 그 원인을 알아서 제거해주면 그리고 이 유전자를 다시 어떻게 해요? 켜지도록 하면 암은 다시 자연치유가 될 수 있다. 암은 본래부터 자연치유가 여러분이 살아왔던 평생 동안 잘 해왔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 했던 일이니까 원인만 제거하면 다시 어떻게 해? 암세포를 다시 죽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내 T세포에서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그 유전자가 왜 꺼지게 됐을까?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지금 현재로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 내면의 환경이 아주 나빠졌다 라는 말을 흔히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스트레스라는 것이 우리가 항상 받고는 살지만 그 스트레스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합니까? 스트레스를 잘 푸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의 병들은? 그래서 대개 보면 암 환자들은 스트레스를 확 에이! 잊어버려! 됐어! 이렇게 속 시원하게 푸는 사람들은 대개 몸이 뭐예요? 건강해요 안 해요? 건강해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과 같은 암 타입이야. 성격적으로 그래요. 이 암 타입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모범생들입니다. 주위에서 볼 때 뭐예요? 저 사람은 참 책임감이 강하다. 일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흐지부지 절대로 하지 않고 왜? 흐지부지하게 일을 끝내면 누가 더 괴로워? 자기가 더 괴로운 사람들이야. 그러니 우리는 책임감 강하지요. 완벽주의이지요. 이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칭찬해야 하네. 그런데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어서 우리는 옛날부터 그래서 학교에서도 좀 이상군같이 해라. 그러면 이상군은 그 칭찬에 또 중독이 돼. 그래서 그 칭찬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더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 이래 가지고 우리는 그 완벽주의적 책임감 이런 거를 뒤집어 쓴 사람들이에요. 뒤집어 써 가지고 남의 걱정도 내가 어떻게 다 해줘야 되고. 그러나 이 세상은 얼렁뚱땅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같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저 자식이 얼렁뚱땅 하니까 어떻게? 얼렁뚱땅 해서 잘못된 것은 내가 다 뭐예요? 해 완벽하게 해 나야 내가 직성이 풀려.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저놈의 새끼가 할 일을 뭐예요? 내가 하니 열 받아 안 받아. 그러면서 또 우리 성격은 뭐냐면 남에게 신세 지고 피해 주는 것을 내가 피해를 받았으면 받았지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얼마나 모범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는 이 암 성격들이 있어야 발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는 발전시켜 놓고 우리는 병들어. 아시겠죠? 그래서 암 환자들은 이 속으로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둘러보면 얼렁뚱땅 헬렐레 헬렐레 이것들은 병도 안 걸리고 이것들은 병도 안 걸리고 헬렐레 착실이 책임감 있게 산 내만 뭐예요?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암 타입은 암 성격은 이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얼렁뚱뚱뚱뚱하는 이 사회에 뭐예요? 희생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여러분 거기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이제 좀 완벽하게 책임감 있게 뉴 스타트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완벽하게. 네. 그것을 남으로부터 칭찬받는 일 평가받는 일에 이제 고만 집중하시고 나를 위하여 완벽한 환경에 전환 뉴 스타트를 이루어서 지휘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이제 이것에 도전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이것이 옳다 하면 뭐예요?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의 T세포의 유전자들이 꺼져가지고 매일매일 그동안 지난 60년동안 잘 죽여오던 암세포를 죽일 수 없게 된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 어떻게 해? 걸어라. 이거를 새로운 출발 새 출발 이게 바로 뉴 스타트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도 그냥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였다면 벌써 뭐 한 10년 전에 벌써 암 걸려서 지금 지금 저 땅 밑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당이 어떻게 뉴스타트의 길로 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옛날 젊을 때보다 더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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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거기에 다시 보상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즉 유전자는 결국 전자파에 영향을 받아요. 전자파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은 결국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 드리면 그러니까 여기 자외선도 전자파예요. 그렇죠? 그 자외선 들어오면 유전자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뇌가 있는데 이 뇌에서는 뇌파가 발생한다. 뇌파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뇌파는 신경을 타고 온 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이 뇌파를 생체전자파 라고 부릅니다. 바이오 엘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 생체전자파 이 생체전자파가 결국은 세포로 가서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의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뇌파가 좋은 뇌파가 있고 나쁜 뇌파가 있습니다. 자 뇌파 그림을 잠깐 보여드려야 돼요. 자 얘 둘이는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뇌파가 다릅니다. 왜 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나는 외로워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없어 우리 엄마도 알고보니까 꾀백만 부리고 밥도 안 해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뇌파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망쳐놓은 겁니다. 나쁜 뇌파에요. 나쁜 뇌파는 베타파 라고 그럽니다. 베타파 얘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나는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 그러면 알파파 라는 뇌파가 됩니다. 알파파 베타파를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베타파 알파파 여기 보면 C타파 이거는 맨 밑에 있는 이 델타파라는 것은 이 파가 흐르면 잠이 와서 못 베깁니다. 앉아야 되는데 막 잠이 쏟아지죠? 그건 왜 그러냐? 여러분이 알파파나 베타파 있을 때는 잠 안 와요. 그런데 이 파가 바뀌어서 델타파로 되면 운전을 하고 내가 자기가 자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막 잠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란 건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자야지 그래도 못 자는 사람 많고 안 자야 돼 그래도 뭐예요? 자는 사람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몸을 흐르는 이 생체 전자파가 달라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키는 어떤 힘에 의하여 우리는 조절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설악산이 아름답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강의실에 앉아서 정말 여기 잘 왔다. 정말 이 강의를 들으니 정말 내가 희망이 생긴다. 이것은 진짜다. 나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없어져요? 잡념이 없어집니다. 그런 내파를 알파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내파는 적어도 여러분이 강의에 집중하면서 이 강의에 공감하고 있고 희망을 느끼고 있으면 여러분의 내파는 알파파예요. 지금 같은 강의실에서 같은 내용의 강의를 듣고 있어도 모든 사람이 다 알파파로 변했는데 내 내파만 아직도 이 베타파 이 베타파를 잡념파라고 그럽니다. 보세요. 이 잡것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이런게 알파파하고 좀 닮아서 좋은 파인데 이게 아주 까칠한 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이건 뭐냐면은 시시각각 여러분의 생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아, 짜증나. 아, 잘되겠지. 이랬다가 또 아, 나 신경질 나서. 이게 복잡한 그 생각을 잡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데 여러분, 잡념, 그런 복잡한 잡념을 하면서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요. 이런 잡념을 좀 안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잡념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잡념이란 것은 자꾸 자꾸 어떻게? 들어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자꾸 바깥에서 뭐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막을라 그래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잡념에 스트레스에 속상하고 짜증나고 이런 것을 시달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이나 가자. 가서 어떻게 해요? 와, 정말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을 느끼면 그 아름다움에 내가 뭐 하고 있으면 집중하고 있으면 집중하고 있으면 베타파가 알파파로 싹 변해버립니다. 내가 내 네파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아름다움. 와, 그래서 이 아름답다는 게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다는 것이 내 네파를 알파파로 안정시켜 가지고 나의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로 변하면 결국 내 유전자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가 빨리 회복되도록 하는 그런 에너지가 알파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걱정, 근심, 복잡한 이것만 왔다갔다 하고 거기에 뭐가 팔려 있어?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집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내 네파도 변화하지 않고 내 생체 전자파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유전자의 건강은 철저히 이 생체 전자파, 이 뇌파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암세포가 좋은 세포로 정상적인 세포로 다시 회복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이 알파파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몸 안을 항상 알파파로 유지시켜야 되는데 그 알파파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그 힘은 어디로부터 들어오느냐? 그것이 아름답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뭐게? 감사하다. 또 뭐게? 이것이 진리다. 새로운 진리를 내가 알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 힘은 뭐하는 힘이다? 베타파를 알파파로 바꾸어 주는 힘이다. 그 힘을 받아야 된다. 힘을. 그 힘은 뭐 속에 있어? 진, 선. 나를 감사하게 하는 것은 선입니다. 진, 선, 미. 속에 그 힘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힘이라는 단어를 아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면서도 우리가 그 힘의 정체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은 힘내, 힘 빠졌어, 힘 없어, 힘 들어. 이 힘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그 힘의 본질이 진, 선, 미.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니까, 힘 빠질 때는 언제입니까? 진, 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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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압도할 때,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죠. 그러니까 내가 배신당했을 때, 내가 속았다, 배신당했다, 내가 사기당했다. 그때 우리는 당장 뭐를 느낍니까? 기가 힘이 뭐예요? 잘 들어오다가 그게 꽉 막혔다. 그게 진짜로 꽉 막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자, 기가 조금 막히면... 기가 막혔다, 나 참 들어갔어. 이게 조금 막히는 경우. 꽤 막히면 어떻게 돼요? 아, 기가 막혔어. 힘이 빠지네. 더 많이 막히면 어떡해요? 아, 나 집에가 좀 쉬어야겠어. 왔다 갔다 할 힘도 없어요. 그렇죠? 이럴 때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이상 꽉 막히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기절이라고 해요. 사람은 이 귀에 따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기가 꽉 막히면 뭐가 무너진다고? 억장이 무너진다고요. 그 억장이 무너진 상태, 기가 너무 너무 막힌 상태가 자꾸 자꾸 계속돼. 다시 회복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가장 믿었던, 가장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다하고 그거를 이를 갈면서 맨날 맨날 살면 맨날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걸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빨리 우리의 몸 속에 흐르는 이 베타파를 빨리 어떻게 알파파로 맨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측정할 때 뭐 봐요? 뇌 건강 상태는 뭘 봐요? 뇌 팔을 찍어서 봅니다. 심장의 건강 상태는 뭐예요? 심전도 찍어서 봐요. 그러니까 내 몸에 어떤 생체 전자파가 흐르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하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방안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 간에 걱정, 방원들 간에 뭐예요? 그래서 서로 서로 분위기를 요즘 우리 젊은이들 말대로 하면 업 시켜야 돼요. 업!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분위기도 좋게 만들어주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한다고 해도 내 내면의 분위기를 망가뜨리면 즉시 유전자 꺼져 버려요. 그리고 염증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하고 연락이 중요하게 연락할 거 없다는 분들은 아예 핸드폰을 딱 꺼놓으세요. 이것을 강의 시간에도 주머니에 넣어서 만지자, 만지자.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 내가 적어도 이 열흘 동안만이라도 어떻게? 철저히 내가 내 생체 전자파를 관리해보자듯이 진선미만 내가 흡수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힘이 빠져서 유전자가 꺼져서 엔돌핀도 안 나와. 그래서 당분간 우울증에 빠진 친구들, 친구를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네, 힘내. 그 힘내라 그래 봐야 힘을 낼 수는 없어요. 그 힘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게? 데리고 나가야 돼.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서 뭐를 느끼게 해야 돼? 아, 이 친구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느끼고 나면 나중에 헤어질 때 그 힘 빠졌던 친구가 뭐라 그래? 예, 고마워. 이제 힘이 나는 것 같아. 결국 힘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야. 그 사랑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진선미죠. 사랑은 진실되어야 되고 사랑은 선해야 되고 아름다운 거죠. 사랑보다 더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힘의 원점이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는 이 힘을 뭐라 그래요? 또한 기라고 그러고 이 힘이 우리 유전자를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기라고 해서 무슨 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건강합니까? 뭐 넘치는 사람? 생기 넘치는 사람이야. 생기 넘치는 사람. 진선미만을 추구하는 사람. 하루 24시간이면 24시간 내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또 속는 거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하면 여러분의 뇌파는 베타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트. 여러분 정말 이 기간 동안에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을 연습하셔서 여러분 부정을 물리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생체전자파가 드디어 알파파가 돼서 여러분의 유전자는 베타파에서 찌그러졌던 유전자는 알파파에서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이었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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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